어디서 뛰어 내려가? 손에 뛰어 내려가? 어디서 뛰어 내리노? 어디서 뛰어 내리노? 와 정말 작다 세상에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청괴물이야 어디에 있다가 왔노? 와 내 손톱만 하네 이야 위에서 뛰어 내려가 괜찮나? 와 와 손톱보다도 작네 이야 오 오셔 와 와 잘가라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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